자기가 지금 말 막 가르쳐주고 마치 초보자한테 가르쳐줘서 자는데 그러다가 막상 말해도 내 실력이 비슷하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는 아직 안 돼요. 여기는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쪽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말씀드린 순간. 조부하 씨. 손놀림이 빠른데요. 제법 빠릅니다. 아 넘기는 솜씨. 잘한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 돌리시는데. 불 조금만 줄일까요? 아 네 줄여도 상관없어요. 센스가 엄청 좋으신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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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저 꼬칭이 가지고 저 보아. 비비씨 잠시만요 제가 비비씨 거 이거 좀 썼어요. 네? 아 그거 더 편하세요? 네 이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 드릴게요. 그거 일단. 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감사해요. 어 일을 훨씬 더 해야 된다. 여기가 장사하고 온 거 아니야? 네. 야 저거 봐 저 전부가. 내가 원하는 게 저 거야. 저 아 손님 앞에서. 그러네요. 아우 저부 악바리야 악바리. 네네네. 옆에 우리 타코야키 사장님도 이제. 자 이제 한번 요리해봅니다. 만약에 비슷하면 정말 말이 안. 저 사람 진짜 혼나야 돼요. 네네. 저거 원래 이제 이제 일본에도 푸드코트 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왜냐하면 저 자동 기계가 있어요. 국물만 따르면 지가 이렇게 삐삐하게 떨려요. 아. 그럼 지가 버리고 닦고 놓고 놔두면 이것만 딱딱딱 끊으면 지가 스스로 돌아가서 동그랗게 된다니까. 그런 원리구나. 저게 사실은 띄고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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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그래서 슬슬 건달에 담아서 지가 조금씩 돌아가는데. 줘봐요. 지금 타코야키 사장님은 동그랗게 일 때는 띄워놓고 뒤집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한 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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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불안하게 한 번 확 긁잖아요. 네네.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우리 저 도균 씨. 이렇게 돌리는데 자꾸 저거 삐긋삐긋해요. 네? 자꾸 지금 뭐 흔들려요 약간. 엄청 잘 만드시는데. 연습했어요. 저보다 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진짜. 이거 지금 보니까. 네네. 제가 지금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좀 오버하면 조부하 씨가 훨씬 나아요. 완성도 봐요. 예예예. 노릇노릇하게. 아니 이게 자기 말 맞다는 일련한 사람의 실력이. 진짜. 진짜 모양 진짜 잘하신다. 저보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사장님 충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조부하 씨가 잘한다고 자기도 약간 놀랬긴 한데 손님의 반응을 보면 바뀔 수도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손님들이 조부하 씨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장님이 자극받겠는데요. 자극받죠. 그렇죠.